자, 잠시 쉬는 소리 자, 할아버지 나의 힘을 자! 아니, 왜? 신발! 어? 결실 잡혔어요 진짜요? 도망간 거야 야 너 얼굴이 진짜 살 봐봐 야 옛날이야 진짜 야 너 같지 않아 진짜 없어요 너 진짜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요 진짜 잡혔어요 야 내가 저번에 하도 속아가지고 용화야 저 없어 진짜 한 명한테 멀어주기로 했어요 진짜로 없어 아 그래? 진짜 없어 확실해? 네 진짜 없어 형 너 여기 있어 왜 여기 숨어졌어 숨어졌어 그냥 왜왜왜왜 나 힘들려고 너 왜 이렇게 자리 빠졌니? 그러니까요 못 돌아갔어 왜 못 돌아갔어 그래서 못 돌아갔어 쫓아가면서 야 아니야 그러면서 나 돌아왔어 나도 봤거든 얘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쉽게 치우시면 안 되잖아 잠깐만 형 내가 찾았잖아 안 되잖아 잠깐만 형 내가 찾았잖아 내가 왜 네가 숟가락을 주고 갖다 대는 거야 쟤가 지금 探 spoilers 형 지금 빽으로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나 него 우리 형 병 também 내가 잡았잖아 광수야 이제 네 옆에 있기 싫어 나 정말 너만 있으면 감옥이 완성되잖아 네가 있는 순간 감옥이 되는 거야 저 형이랑 같이 아웃됐는지 몰랐는데 멀리서 형도가 여기가 감옥이구나 그러고 왔어요 뭐요? 먹어라 괜찮아 괜찮아 너만 잡힌거야? 잡혔어요 잡힌거야? 팔찌 어? 종국이 형한테 했어요 팔찌 팔찌 먼저 잡힌거야 아까요 초반에? 아니 형들한테 거짓말 치고 나서 거짓말 치고 나서 잡혔어요? 팔찌 어떻게 됐어? 여기 끼워놓을 수 있어요 어우 제가 끼고 있는데 여기는 안찾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뒷주머니 넣었었는데 형들 다 가고 진짜 내가 카메라를 딱 가한다고 해서 바로 딱 네가 켜 멀리서 있어도 그냥 그런 거 있지 그렇게 왔어요 제가 형도 그럴 수 있거든 아 그랬었어요? 형 그냥 키가 클 뿐이야 진짜 클 뿐이야 그럼 그냥 낄 뿐이야 그럼 그냥 낄 뿐이야 그럼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다 하 혹시 para or 아 reimburse 뭐 괜찮아 아 진짜로. 아 이게 가는 길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막 탁살돋네요. 야 어. 어 뭐야. 아 자꾸 쫓아다니지 마요. 아 저 같은 저 영역 안에서 지금 다 활동을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 정말 내가 진짜. 근데 몇 번을 몇 번을 발견한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아 근데 왜 안 잡아요 잡으면 되지. 놔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네. 아유 정말. 내가 진짜 잡아줘 잡아서 보여줄게 내가. 그래. 아 잠깐만. 근데 이미 잡은 거 해봐야 반칙일 거야. 내가 뒤에서 뺏어갔다. 진짜. 진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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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저기. 하가 뺏었는데 종국이가 뺏어갔다면서요. 불만이면 정식으로 말씀하세요. 정식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쩌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 2878이요. 아 네. 아 보여요 뭐 차? 2878이요. 아 그래요 예. 예예. 아 지금 여기 나 있는 데는 오지 마. 야 너는 왜 자꾸 이렇게 저기 따뜻한 데 들어가있고 있냐. 아니 왜 이렇게 티내고 다니냐고 둘이. 아 내가 쓰고 있다가 아까. 아 나는 정말 제대로 발견하고 잡은단 말이야. 아 그럼 누구는 발견 안 하고 그냥 잡어? 아 근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야 야. 잡았어. 네가 잡은 거야 네가? 네가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았다니까? 아니 네가 잡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잡은 게 아닌 거 같아. 내가 잡았다니까? 저거 왜이래요? 뭘요 넌 왜 어떻게 인데요? 자러봐 에이 친구. 하하 하하. 아 이 친구 형을 좀 아는데? 잡을 거야. 그래요. 내가 대성희야? 자, 해라! 해라! 대성이요? 뭐라고요? 대성이냐고요. 자, 일단. 대성이구나. 저런 문을 잡았으니까 한 명 잡으세요. 아, 진짜. 야, 진짜 귀여운 척이야? 아, 진짜 뭐야? 야, 진짜 뭐야? 어, 또. 하아... 헐, 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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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징적으로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 아! 이러다 기름 터지겠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깊게 빠졌어요? 석연하겠네, 이러다 진짜. 딴 데야, 딴 데야, 딴 데야, 딴 데야. 딴 데야.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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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김종국 어디? 어디야? 김종국 어디? 나간다! 나간다! 야! 야! 나 됐어! 아 이거 범죽인데! 형 됐어! 형한테! 형한테! 야! 아 이거 아무것도 해! 아 얘네들 못 잡은 거야! 아 제발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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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진짜 불 나타나서 파트도 안 해놓고 와! 아 내가 다 불어났는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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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아! 거의다! 거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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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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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 둘이 좀 바보 같아 둘 다. 김종국 씨, 하아 씨, 아웃이 씨. 둘 다!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막아 막아 막아. 일로와 일로와. 막아 막아. 대성아, 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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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아 해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어쩐지 아까 어떻게 했어. 야. 야 할 말 있어. 뭐야. 왜요 왜요 왜요. 대성아 이거. 아니요. 아니요. 뭐야. 왜 다발이야. 머리 진짜. 머리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요. 대성 씨예요. 왜요. 권희상은 뭐예요. 제가 잘하면 뭐합니까. 카메라 감독님들이. 너무 티나게 하는데. 카메라 감독님들 교체하세요. 앉았어요. 아니. 앉았어요. 옷을 하입으시겠지. 아니 다들 검은 장반들. 내가 검은색을 입을 때. 미안해. 내가 벗을 포기하고. 검은색을 입는데. 빨간색 흰색이. 연예인이 이제 벗을 포기하고. 미안해 미안해. 검은색을 입었는데. 아니 지금 하하고 빨. 왜 암 sneeze한테. amp. 야 지훈은. 칼리 누나. 시훈이! 근데拒고 한 분씩 잡았기 때문에. 둘 답. 둘 정도만. 둘 다. 아아! 어떻게 했어요? 네, VG! 여기! 이 두 분 보세요! 이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아주 원닝배를 못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간 도료몰라!